여기가 옥수혁 배역사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죽을 거면...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머드 김나영 기자입니다. 떨어지지가 않아. 뭐가요? 기관사가 죽었다고? 이번이 스물두 번째네. 옥수혁이 개통하고 지난 35년간 옥수혁에서 사고를 죽은 사람. 오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뭔가를 찾으려고... 우물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앞에 뭐가 있어? 옥수혁 개당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많은rito 시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한번 전해해보겠습니다. 제가 끝난 테이팅이 된 죄절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닌가... 없이 사기적으로 부를까?